어우 빨리 깨야 된단 말 24시간 아래 안되는거 아냐 이거? 설마? 흐흐흐흐흐 어? 24시간 아래 안되는거 아니지? 찹점프하고 여기서부터 용맹이 다 이렇지 뭐 자 천천히 형님 이거 평균 7시간 8시간이면 깬대요 아 정말이야? 뻥치지마 그럴리가 없어 1게임오버에 10분 추가하자고? 뭐가요? 방송시간?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롱맨 깨면 그래 한번 게임오버에 10분 추가하고 내가 롱맨 깨면 2차치 안돼도 그냥 끄는걸로 어때요? 쇼부 쇼부 쇼부쇼부 1시간 깎아준다고? 우와 이거 뭐 악덕사장이네 열정페이야 뭐야 야 게임 오버 한번에 10분 추가되는데 빨리 깨면 1시간 깎아주면 너 같으면 하겠니? 으흠 흐흐흐흐흐 어 최소 10분 이상 게임오버가 될텐데 막간자님 감사합니다 팬가님 고마용 딜은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녀석들이? 먹고 아, 저 신경쓰이는 녀석 머금내 머금내 남아있는 시간 반에 아, 깨면 남아있는 시간 반 깎아준다고? 아, 키자 아카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깐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8시간에 깨면 남은 시간이 24시간에서 16시간이 남으니까 14시간에 7시간을 까주는거네 근데 만약에 게임 오버면 10분씩 추가 만약에 20번정도하면 200분 근데 벌칙이 어차피 깨면 반시간 남으니까 이득인데? 아, 잠깐만 빠르게 빠르게 옥 아 뭐야 또 나왔어 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빨리 깨도 졸렬하다고 깔 것이며 늦게 깨면 나만 고통받을게 분명히 내가 모를줄 알고 뭘 해도 비난나갈거야 이십사진 채워 벌칙은 벌칙 순수하게 순수벌칙으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때가 아냐 보스가 8개의 보스 스테이지도 있기때문에 지금 이걸 빠른시간에는 돌파야됩니다 롱맥 9단할때는 보스 되게 쉽겠겠는데 첫판에 어 무서워 이씨 나이스 아까 저기서 안보였어 내가 밟을라고 했던게 아니고 내려오면 내려오면 없애줘 왕창한 녀석 아이고 안가? 아이씨 아이씨 야 비켜 자 바닥에 생길것이예잉 빠르게 빠르게 어 빠르게 좋아 더블캔이다 아 아 아 아 가시 다 없애주는거 아니였어? 아 회이크 좋네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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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롱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하아 하, 아아 아장신없 sit 안aman진 녀석들 흐헤헤헤 시끄러아 안방아 보스다 보스 아 피좀다 지금 몇 목숨이지? 한 목숨에 야 돈을 엄청 줬네 268이야 이거 2캔 써도 되겠네 2캔 쓰고 한방에 깹시다 그냥 2캔 어떻게 쓰는거야 근데 2캔은 단축키 없나? 일단 한번 한번 줬고 보스에서 아니 돈주는거 보니까 뉴 6310 뭐야 저거 아 뭐야 쉿맨이 번개를? 오케이 자 2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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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2캔 무슨 쉿맨이 양맨이 양을 안쓰고 번개를 쏘냐 페이크 돋네 아 뭐야 어이 뭐지 아악 때릴 때릴 타임이 별로 없네 아 이정도 어 마지막게 이렇게 나오는거구나 허어어 피해주시고 어어 어어 아이씨 더럽기만 해도하네 이씨 보스는 쉬워 원래 룩맨이 어잇 배 피가 안나라 근데 안해되 어 안해되 어엇 오우 오 이거 위험한데 헤댔 gotta really look like this ah... 아! 두대야! 설마! 마사카! рий! 으악 소리 야쓰 첫째 판이야 겸 흐어 이건 첫간 나중에 가면 보을 다 만나야 되는데 이거 쓰읍 보스들 다 만나야되는데 이거 신맨의 능력을 흡수했습니다 음 신맨 얼마나 걸렸죠? 30분? 유가 더 뉴 웨폰 썬더 울 뭐야 저거 아 신맨이 양 아니였어? 근데 왜 번개를 써? 샵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는 뭐야? 따로 세이브해야되는건가? 딱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를 합시다 됐구요 야 돈이 엄청 많아 268이야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겁니까? 돈 너무 많이 줄네 좀 평생 쓰면 좋을만한건 뭐있나요 북 오브 더 헤어 스타일 북 오브 더 헤어 스타일 아 멋있게 헤어 스타일 해주는건가? 간지네 간지 어 오케이 아 뭐야 아 그냥 투구 벗는거네 다시 투구 싣고싶으면 20원? 쓰레기가 네 방어로 이거 한번밖에 안된대 일회용이래 이건 뭐지? 에너지 발란서? 어? 이거 뭐에요 여러분들? 백 백원짜리인데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투구 벗으면 방어력 두배 감소된다고요? 정말로? 정말이야? 인포? 어 에너지 발란서 리스토 에너지 투더 웨폰 위드더 어? 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웨폰 뭐랍니까? 아 눈이 아파가지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하셨나 뭐래요 내려달라고? 다 본거 같은데? 뭐래 모르지? 너네 모르지? 지네들도 모르면서 몸 인포를 모래 2캔이나 사 그냥 우리 우린 2캔이야 너네들도 눈 아파? 좋은템이래 됐어? 내가 2캔 살게 이거 하나 저기 미스테리 땡크 하나 사고 무기 회복도 하나 사고 W캔은 무기 채워주는거 무기를 많이 쓴 다음에 그거잖아 다음에는 뭐 갈까요? 쉰맨이 번개기 때문에 번개에 약할거 같은 그런 놈한테 가야되거든? 칠맨 얘가 물 얼음같은거 같은데? 펌프맨이네 펌프 물이 전기에 약하잖아 그쵸 목숨은 어차피 죽어서 시작하면 다시 얻으니까 아 짜증나 너무 쉽게 깼어요 형 뭐가 짜증나 너 혹시 여기서 고생했니? 쉰맨에서? 짜증내지마 형이 게임을 잘하는거니깐 펌프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머리 헬멧 벗겨지면 에너지 많이 단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무섭네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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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캡슐을 죽지 않아도 됨 귀찮음은 해소 아 역시 뽀풍님 아까 그거 100원짜리? 그래 박하검사 먹는게 좀 힘든데 하지만 필요없는거를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겠네 어차피 돈도 많이 주는데 안 돼 쉰맨에서만 많이 주고 다른 데서는 안주는걸 수도 있어 펌프맨인데 하수도네요 뭐야 왜 자꾸 뭐야 지목대로 바뀌어요 어 이상한 정신지배당했어 뭐야 이거 아 펌프가 가서 깨는거구나 뭐야 저 새우는 뭐야 저 새우는 이상한게 맞네 새우 맞죠 저 놈 없애고 갑시다 좀 신경쓰이네요 아 뭐야 뭐하는 놈이야 이거 나 에너지 다 써버렸네 아까 전에 그것 때문에 일단 처음엔 적응이 필요해 어? 뭐야 나 헬멧 뭐죠? 한번밖에 헤어스타일 안 바뀌는거였어? 이런 뭐야 이거 트고 써줬어 너무하네 게임이 다 일용이야 다 인스턴트라고 뭐하러 뭐하러 벗은거지? 뭣도 아니고 방어력 감소라니까 뭐 괜찮은긴 한데 20원 날렸네 20원 날렸네 목숨 하난데 20원 하하하하 목숨 하난데 라고 말하자마자 아이 10타는 착한 게임이군요 자꾸 이상한게 붙어 이거 뭐지 그냥 가 그냥 새우 새우 물이예요 흠흠흠 저거 분명 맞는데 점프 때면 맞으면서 뒤로 밀려서 죽을텐데 흠흠흠 흠흠 저거 분명 맞는데 점프 때면 맞으면서 뒤로 밀려서 죽을텐데 아 아 뭐야 아 물이라서 미끄러지네 아 이게 멈추지가 않네요 뭐야 미끄러져 쓰라기같은 게임이 진짜 아 물이 아니면 기름이야 아 이거 기름이었어 기름이구나 거미가 제일 싫어 이씨 이거 하나면 24시간 걱정 없겠다고? 24시간이 깹니다 자 천천히 지나가고 아 저거 어떻게 지나가죠 아 나 못지나갈거같은데 무서워 됐다 천천히 새우 녀석 또왔네 물방울 터트릴수 있다고?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응 오우 하아 붕붕 붕붕이야? 붕붕 붕붕 지금이야 아 못가고 다음타이밍에 게이지 차네요 나이스 자 다왔다잉 약간 뒤로 밀리거든요? 점프를 약간 앞으로 하면서 약간 앞으로 미는 느낌을 야 어렵다 저기 구강 어려워 저기로 가면 안되는데 아 가면 안돼 어우 오 오케 자동으로 먹고 죽어 죽어 죽으라고 오케 오케 진짜 멘탈 흔들리선 안돼 멘탈 흔들리선 안돼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이거 내가 들어와있는 상태에서도 쏠수가 있네 일부드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기가 안좋다구요 부탁드릴게요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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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새우 천천히 혹 혹 혹 이 스케줄이 가싶군 치킨가격 아침을 못먹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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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어어어 밀어어어 됐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 몸이 움직이는대로 해 아 아 몸이 안 움직여 아 뭐야 녀석들 번개를 쓸 때가 왔군 가라! 번개닷! 아 번개 어디감? 번개 어디갔지? 번개 고! 번개 개꿎었어 진짜 물약 물약 내놔 물약 아무것도 안주네 와 왕이다! 왕이네요 영 목숨이네요 써야되겠네요 근데 이케 근데 이케 하나밖에 없네 일단은 번개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한번 보고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해보죠 뉴 펌프 앤 자 패턴 좀 볼게요 많이 단다 맞다 이거 맞아 이거 인켄! 들개셉이다 이거 맞아요 역시 물엔 번개지 나이스 부딪치면 없어져 어어? 그게 없어졌어요 더블캔 쓰죠 더블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썼나 아 더블캔 하나 있으니까 쓰죠 딜로 잡아보자고 그렇지 영 목숨입니다 그런 멍청한 짓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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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맞아야되는데 이녀석집 이녀석이 아 이녀석 자꾸 부딪치네 끽기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위험하다 됐어 다음 타이밍 한방이야 괜찮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겼어야 돼 이겼어야 돼 다시 오기 싫어 더 무서워 그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아흐흐흐흐 아이씨 더러운 녀석이 아휴 뒤져 아 나 이거 끝판어떻게 이거 이리와도 되겠어 이거 하 이거 마지막에 여덟 여덟 보스랑 써야되는데 Roland 괜히 돈을 많이 안주는 게 많이 주는 게 아니였어 강렬 중 슬퍼루 이거 망렬 아 보호막 어 좋네요 보호막 저게 노가다운이야 잘됐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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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